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정보를 따라가기도 벅찬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출시도 대박입니다. 바로 업무해버틀 마이크로소프트 루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정보를 따라가기도 벅찬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출시도 대박입니다. 바로 업무해버틀 마이크로소프트 루프입니다. 아마 이번 출시로 인해 협업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출시되면 무조건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진짜 저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상의 업무 효율화를 이룰 거라 기대됩니다. 그럼 공식 영상을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루프가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문서와 아이디어를 잃어버린 경험 누구나 있으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작업 방식을 혁신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루프는 작업 영역, 페이지 및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프로젝트를 위한 공유 작업 공간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루프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모든 작업 공간에 액세스하고 새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프 작업 공간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시작하려면 루프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쉽게 추가하고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작업 공간에 계속 추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루프 페이지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반응하고 댓글을 달고 구축할 수 있는 유연한 캔버스입니다. 알림을 사용하면 작업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관심 있는 항목을 추적하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루프의 코파일럿은 아이디어와 공동 창작을 도와줍니다. AI 기반의 상황에 맞는 제안을 통해 영감을 얻어 함께 만드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앱을 이동하느라 프로젝트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루프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작업 공간 외부의 사람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목록, 표, 단락 등과 같은 새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공유된 위치와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루프를 사용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팀이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루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 도구의 반복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넘어서기 위해, 명확한 이사소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작업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지식과 리소스를 추적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AI로 활용하여 협업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자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업무의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현재 루프는 신청하면 누구나 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우선 북미와 영어 사용자 대상으로 출시하며, 다른 언어로 컨텐츠 검토 기능을 완성하고, 전세계로 서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루프 앱 설정 내 실험 탭의 이미지로, 코파일러 및 점프 스타트 워크스페이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토그를 제공합니다. 루프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점 세 개를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루프 캔버스에서 슬래시를 입력하여, 어디서든 코파일러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루프의 컴파일러, 빔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적절한 단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영감이 떠오를 수 있도록 AI가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코파일러스는 AI 기반 제안을 통해, 사용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루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과 함께 코파일러스의 미리보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제품 출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의 계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팀은 콘텐츠를 직접 편집할 수 있으며, 코파일러스의 어조, 형식,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며, 결과물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해, 작업 내용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되감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러스 사용하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서 코파일러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요청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지만, 이러한 예제가 코파일러스의 방법을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약간의 컨텍스트와 지침만 있으면, 코파일러스는 거의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코파일러스는 뉴스레터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막막하거나, 비전은 있지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코파일러스에게 작업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의 개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조를 바꾸고 다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초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옵션을 살펴보고 싶다면, 코파일러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톤을 샘플링하고, 이도에 따라 콘텐츠의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 업무에서 코파일러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기능 보고 진짜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협업이라는 게 이제 공간의 제약도 없어졌고, 업무 역량의 제약도 점차 줄어들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AI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회의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전문가를 옆에 두고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흥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AI를,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로서 제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루프 파일을, 작업 공간에 추가하여, 점프 스타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애니메이션 이미지입니다. 점프 스타트는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은 AI 기반 제한 세트에서, 시작 자료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루프의 컨텍스트를 벗어나지 않고도, 셰어포인트 또는 비즈니스형 원드라이브의 중요한 콘텐츠를, 작업 공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단순한 파일 검색을 넘어, 연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된 자료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팀의 영감을 불어넣고, 프로젝트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는 큰 그림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글에게 빼앗긴 인터넷 생태계를 완전히 되찾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야망입니다. 유저가 모든 업무와 라이프 스타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를 갖게 해주어, 구글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웹 생태계를,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말 저도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보면서, 이메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점점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잡은 기회를 절대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이지가 보입니다. 피드백 보내기 버튼의 예시를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계속 개선될 것이며, 부족한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버튼은, 아까 보여드린 루프 메인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스크톱 및 모바일 장치에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데스크톱에서 작성된 내용을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네이버 웨이를 써보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기능이 데스크톱에서 모바일의 통제를 어디까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지 또한,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가령 삼성의 덱스와 같은 기능이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점점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영역에 깊게 들어온 A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툴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를 소개해드리면서, 단순히 내용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연구하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내용을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